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궁창뽀의 핫설입니다 여러분 그 마마보이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? 완전 그지같은거 근데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마마보이 귀싸대기를 확 올려쳐버리는 훨씬 더 그지같은 그런 누나뽀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자기 누나를 사랑한다며 우리들 아이는 낳지 말고 평생 누나랑 같이 조카를 대신 키우자는 놈 이거 미친 야 아우 소름 야 너 꺼져 반품 원지 누나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내고 여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원래 남매 사이가 이렇게들 막 애틋하고 좋고 그래요? 그러니까 저는 결혼한지 아직 얼마 안된 세대인데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저희 남편에게 누나가 한 명 있고 즉 저한테는 시누이죠 이 여자는 7살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 두 사람 관계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사이가 좋다 이거지 저도 남매에요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봐도 공감이 아예 하나도 안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이해 못하는 중이고 또 반대로 남편은 저를 이해 못하고 있는데 오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뭐 이혼하겠죠 어쨌든 한번 봐주세요 우선 연락 24시간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시간 안 가리고 매일 하고 365일 매일매일 합니다 진짜에요 가족톡 거기에 개인톡 또 영상통화까지 아니 영상통화 이거 그래 조카를 좋아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겠어요 근데 어쩜 저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우리의 일거스 일투족을 다 알아야 하는 건지 남편이 연애 때부터 그랬어요 저랑 어디 놀러가거나 데이트할 때 그렇게 놀러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 여자가 전부 다 알아요 두 번째 누나가 하는 말이 곧 법이며 진리다 엄마 아빠 사랑 아니 그냥 가족 전체의 사랑이 너무 넘치고 심해서 솔직히 저는 이 인간 마마보이 누나보이 효자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편 보면요 그들 중에 자기 누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누나가 뭐 맛있더라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어 이거 우리 누나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누나가 별로래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 블라블라 와 이 망할 누나가 소리 이제 정신병이 걸릴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년이나 계속 쌓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인간 누나가 좋아하는 건 그게 뭐든 간에 무조건 하기 싫고 그런 청개구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세 번째 그래도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어림없다 그냥 그대로예요 지 누나를 사랑하는 만큼 매형도 오지게 사랑합니다 매형 바락이죠 특히 그 중에 조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모르는 누가 보면 당연히 조카가 아니고 자기 아들인 줄 알 정도로 말이죠 어딜 가든 뭘 먹든 뭘 하든 조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이거 우리 꽁꽁이 주면 엄청 좋아하겠다 완전 사랑꾼 외삼촌이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애가 어디 조금만 아파도 온 가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누가 보면 죽은 줄 알겠어 그리고 저희 남편 아니 그래 부모는 그렇다 쳐 지는 외삼촌이잖아 애가 아프다 그러면 열일 제쳐들고 바로 달려갑니다 중요한 출장 중에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고받은 건 물론이고 심할서 경의서까지 쓰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도 자기는 아무렇지가 않대요 당연한 거네요 아니 그래 큰 교통사고가 났거나 큰 병이 걸린 거면 이해를 하겠어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감기 열 같은 거 이런 건데 왜 애들 이렇게 난리야 보통 아이들 다 이렇게 하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어디 조금만 그치고 다쳐도 또 조금만 열이 나도 난리가 나고 막 웅웅 울면서 응급실 달려가고 그렇게 근데 막상 아픈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안 울어요 아이는 안 우는데 주변에서 울어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이었죠 집에서 남편 퇴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요 애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막 다급하게 연락을 하길래 저는 이때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열이 좀 난 걸로 그 난리를 친 거야 그러면서 집을 안 와 왜 안 오냐 했더니 자기가 같이 있어줘야 한다며 집이 안 오고 지 누나 매형 지 이렇게 세 명이서 응급실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이거 설마 저한테 아이가 없어가지고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몰래 가족끼리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 집이 이상한 거냐고 아니 출가 외인이잖아 아니야? 저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낳고 싶은데 우리 둘 부부의 문제는 인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온 정신이 조카한테 팔려서는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제껴놓고 가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너무 화가 납니다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더 미워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지 동생, 제 남편 호출하는 거 진짜 꼬라지 보기 싫다니까 죽여버리고 싶어 그리고 이거는 좀 유치한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저희 남편이 딱 한 명만 못 구한다면 그건 당연히 100% 무조건 제가 될 거라 보고요 둘을 못 구한다 그럼 저 하나, 나머지 하나는 제 자식일 것 같아요 물론 아이는 아직 없지만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? 저는요 남편과 저 둘 이렇게만 신경을 쓰며 살고 싶거든요 물론 시부모님까지는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겠죠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게 자식 된 도리라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안 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누나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 다 챙기는 게 맞냐고 이미 조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면 같이 조카를 키우자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? 그러니까 아이를 일부러 안 낳겠다 이건 아니고 임신이 잘 안 돼요 왜? 맨날 거기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로 싸움이 번지니까 이 인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잘 안 생기는 건데 이거 한다고 병원 다니면 너만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야 너는 조카가 아픈데 그걸 봐도 불쌍하지가 않냐? 우리 누나 지금 울고불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너 왜 이러냐? 이제 저는요 이들 가족들한테서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니네끼리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럴 생각인데 제가 예민한 건 아니겠죠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요 서로 어디서 뭘 하고 뭘 먹고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찐 현실남매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내 동생이지만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들이고 여친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아무 간섭 안 해요 3년 넘었다고 그러는데 사진 본 거 말고는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얘들이 어떤 맛집을 갖고 인스타에 올렸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 니들 맛나 보인다 나도 먹고 싶네 포장해와라 거기 어디냐 되게 좋아 보인다 올 때 선물 사와라 이딴 개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 누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 먹고 싶으면 지가 가서 사 처먹으면 되는 거고 가지고 싶으면 지가 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저를 대놓고 고의로 무시하는 그런 처사 같은데 이걸 불만 표하면 남편은 되레 지가 다 화를 내며 너 왜 이렇게 꼬였냐? 우리 누나 그런 사람 아니야? 이랄지 정말 어쩌면 그래요 그 미친 여자도 이 글을 보겠죠? 이봐요 정신 나간 신호희 씨 네 동생 좀 그만 불러요 결혼했잖아 네 동생 네 부하도 아니고 네 남편도 아니고 네 새끼도 아니야 여하튼 그래 당신 덕분에 둘만의 시간 못 보낸 지 이미 오래됐는데 동생이 네가 하는 말 잘 들으니 살기 편하지 너는 좋지? 네 그래요 이제 반품할 거니까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라 이 그지 같은 년 댓글 1번 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혹시 조카가 아닌 거 아닌가?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남편의 아이를 누나가 대신 키워주는 거 말이죠 그러니 그게 너무 고맙고 또 아이는 애틋하고 가족이 터지는 거지 아무리 봐도 쓴이 혼자만 모르는 뭔가 그지 같은 비밀이 있는 거 같아 조카를 그 정도로 이쁘하면 보통 그래요 조카가 그 정도로 이쁘면 자기의 아이는 상전 모시듯 하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뭐? 아이를 낳지 말고 조카를 같이 키우자고? 이거 절대 말이 안 돼 뭔가 있다 내 댓글 에이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? 나도 첫 조카 태어났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보러 갔거든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맨날 연락 오고 나도 연락하고 그러죠 그럼 내 아이는 내 조카가 아닌 건가? 어? 안 그래? 2번 워워 진정해라 근친이라니 너무 멀리 갔다 끌끌끌 3번 아니 동생의 아이를 낳아줬다는 게 아니라 대신 키워줬다는 거 아니야 매형도 사랑한 되잖아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걸 받아줬는데 4번 헐 나도 이 생각 했는데 그러니까 조카가 본인의 자식이고 누나가 대신 키워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결정이니까 당연하지 그걸 받아준 매형도 사랑하는 거지 안 사랑스러울 수가 있겠냐고 우리 삼촌이 나 어릴 때 죽고 못 살 정도로 진짜 오지게 이뻐했는데 자기 결혼하고 아이 생기니까 나 바로 참밥댔어요 근데 원래 이게 정상 아니냐고 어? 내 말이 틀렸나? 5번 내 지인은 말이죠 아들이 20살 때 밖에서 애를 낳고 데려와가지고 지 엄마 즉 제 지인 호적에 넣었어요 다시 말해 자기 자식인데 늦둥이 막내 동생이 돼버린 거지 정말 웃기는 게 사촌 형제들한테도 늦둥이라고 뻥치고 있더라고 누가 믿냐 그걸 2번 그렇지 이런 건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반품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죠 그러니 지 누나랑 조카랑 매형이랑 다 같이 살라고 고이 반으로 척추를 뒤로 반으로 접어가지고 던지면 됩니다 5번 3번 아니 연애할 때도 티가 났다면서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결혼까지 했대요 4번 내 전남편이 이거랑 비슷했어요 진짜 뭐만 했다 하면 누나가 우리 누나가 있지 이러쿵 저러쿵 난리난리 시누이가 심심하다며 통화를 주 5일은 하더라고 아니 남매끼리 뭔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아 밥 먹다 말고 자기 누나 전화 왔다고 바로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기본이 30분이야 누가 보면 썸 타고 애인인 줄 알겠어 5번 조카가 아니고 본인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집이 몇 개 있거든요 형제의 아이를 다른 형제가 호적에 올려가지고 대신 키우는 거지 아이를 맡긴 측이 절대적인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끝까지 해준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자기는 미혼인 것처럼 사람 속여가지고 새로 결혼하는 거지 6번 아이고 너도 결혼 전부터 다 알았다면서 왜 저런 거랑 결혼했어 결혼하면 달라진다고 아니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해 넌 영혼이 들러리야 그러니 지금 헤어지는 게 맞다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7번 많은 댓글들처럼 저도 처음에는 조카가 아니고 친자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의심할 여지까지는 없어 보이니까 쓴이도 그런 말은 안 한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그냥 친한 남매다 이건데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누나랑 단둘이 살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다 나는 이게 더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그지 같아 8번 예전에 오은영의 결혼지역에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나왔죠 남편이 자기 정관 수술하는 것까지 시시콜콜 전부 다 싹 다 자기 누나한테 보고하고 또 누나 집 이사한다고 아이 100일 사진도 마누라 혼자만 보내서 찍게 했어요 이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쓴이의 미래니까요 결혼 계속 유지한다면 9번 마마보이 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누나보이죠 왜? 마마보이는 그래도 대놓고 티가 나거든 하지만 누나보이는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요 내가 예전에 만난 전남친도 누나보이였는데 자기 누나 엄청 잘 따르다가 거기까지는 그런가보다 했거든 그런데 누나가 아기를 낳으니까 와 완전 조카한테 미쳐가지고 사는 거야 아니 아무리 봐도 귀엽지 않고 진짜 개 못생겼는데 맨날 예쁘다 똑똑하다 자랑해가지고 나는 핵고통 당하는 거야 툭하면 조카 선물 사다 나르고 아니 뭐 이거는 지돈지살이니까 내가 뭐라 할 건 아닌데 결혼만큼은 절대 안 해야지 싶었고 얼마 뒤에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님은 왜 결혼했어요? 다 알았다면서 왜 했어? 이유가 뭐야? 누나든 부모든 간에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인간들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이런 꼴 난다니까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? 범죄야 범죄 아무튼 얼른 반품하세요 감사합니다